아.. 아.. 배팅 열었습니다. 아실 분은 하시구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힐링 데바데를 할거기 때문에 아.. 아.. 좀 과격한 이제 뭐 그런건 하지 않겠습니다. 과격한거는 제재로 뭐지? 하루 쉬었다고 바로 배팅을 하는 배가들을 하겠다는건가? 90초동안 형략해.. 90초동안 형략해.. 헤드바이네드라이트는 살인마와 승존자와 죽고 죽이는 음립불근향객 공개됩니다. 흐흫 흐흫 다들 아시나요? 몸이 아플 때 나오던 메카김도의 역배승률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아.. 엔티티의 사도시여 방금 한마디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위선이 아.. 역시 사도다우십니다. 한시간대로 탈의할지 안할지 토토 어때 형? 나를 미치게 하는건 탈의할지 이거 데바대 실력방송 맞죠? 아니요 버러지컷 방송입니다 이 향은 언제쯤이면 몸이 안 아플까? 답은 있다 이다 그는 전신을 기계로 교체했다 인부가 하는 큰 거짓말은 세가지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리고 힐링 이상하군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옷을 껴입는데 왜 이분은 반대로 벗으시죠? 형 갑자기 궁금한건데 형 조카도 형 방송하는거 알아? 몰라요 형 듀얼센스 성능은 지금까지도 플스 5번들게 마스트로 플레이룸으로만 체감할 수 있어 다른 게임으론 진동패드 이 아저씨는 고통받는게 힐링하는건가요? 아 그래요? 음 그럼 과도브원은 데이바드가 힐링이 된다는거지 이번 신작에서 무슨 삶일까? 싹터나더스 미져라 그러니까 뭐 좋단 얘기를 했겠지 김돈님 김돈님 아프지 마세요 내가 대신 아플 때 해 으 응 김돈님 오늘 버러지 머바머 특별방송 맞나요? 아니요 아닌데요 개인 빌런 중에 고통을 희열로 치환하는 애 있었는데 김도 곤딴거였구나 어 그거 그거 아니야? 그 모드라 수도사 수도사 저기있다 삼각두 같은데 협력을 해야돼 저친구랑 협력하자 친구랑 협력해야겠어요 친구랑 협력해야겠어요 인간이 순수한 악과 건무술수가 낭무하고 나약한 자는 엔티티 만나러 가는 갬으로 흘린 오늘 윙겔 맞으시겠네요 공방송은 방송통신 시 무미원 호의 심의 그죠? 뭐냐구요? 공방송은 방송통신 시 무미원 호의 심의 그죠? 공방송은 소중하게 공방송은 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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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라 방독 공방송 이제 할아버지 아멘 아 에서 긴급이 데바대가 낙선동물 방원하지 마세요. 아파서 실력이 하황된 것이 아닙니다. 성소 그대로입니다. 어이! 으아이! 야! 으아이! 힐링 게임이란 게 저희를 힐링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3권은 꽃으로 힐링합니다. 이대로 가면 김도 벌레커 시니즈 일주일마다 나올듯 힐 하자 힐 어디갔어 얘 아 케빈이 새 있었어 흐흫하 흡 anyways 흡 east 아 으흐흡 아ú 아 흡 흡 흡 으흡 으hal 으항 불포 이벤트에요 언제? 만지어 막걸리죠 막걸리죠 막걸리는 하나님께 정통주의 한종료 쌀로 미술을 담가 거기서 정주를 걸러내고 남은 으아아아악 희해 줄게 x2 희해 줄게 희해 줄게 야 너 판자는 왜 내린거야? 잠원 눌렀나? 희해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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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내리는 키랑 그 힐하는 키를 같은 키로 해놨을수도 있나요? 이게 따로 설정해놔서? 그럴 수도 있어 이 키 설정을 그렇게 했을수도 있지 아 콘솔이 그래? 아 콘솔인가 보네 내가 구하러 가긴 좀 그렇고 아 나왔어요? 이제 시간만은 봐야겠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프리담에서 생선 수출하셨나요? 거의 윗으로 밥 잘 잡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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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줘 살려줘 아니 살려달라 야 뭐야 보상 12개 다 먹었어? 잔잔한 게임 아님? 조용한 게임 아님? 힐링 게임 아님? 재받을 게임 아님? 아 뭐야, 보상 12개 다 먹었어?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 금세 먹네? 근데 이거 다 먹어도 그거 게이지 채워서 반납하면 불포를 더 주는 거죠? 그거 이벤트로 맞나? 어쨌든 더 모아도 되지 더 주는 거지? 힐링게임 8인마 기준 힐링게임 8인마 기준 지금 코스튬이 뭐 쓸만한 게 없네 어 아니 옷이 다 이상해 흐흫 흐흫 긴도님 긴도님 실례지만 추하시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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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하아아 똥감기는 안 걸리시나요? 트하아아 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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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에픽에서 스킨 고르는 고라지 보여주면서 여기서 옷이 이상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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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칸옥수 하하 정산?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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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공허한 에너지를 이동시키면 그만큼 불포를 더 주는 거지 내가 이해하는 게 맞지 맞겠지? 13,000점? 음 괜찮구만 아 하도불포작하니까 막으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했을수도 있지 그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로 난 깨달았어 내가 처덕을만 아니면 된다는 것을 어젯밤 마법의 주문! 히히히히힣히 히히히히힣! 근데 김도님 감기 걸린 상태면 명병지수가 흐스러져서 또 내바대하다 확병나는거 아니에요? 공포조장? 마인드브레이커 꼈네 마인드브레이커 꼼꼼꼼 마인드브레이커 꼼꼼꼼 closure 조용히 rê아 murder 아 이거 왜 안풀려 저거 능력이 어? 아 저.. 아 내가 정면으로 봐야돼? 아아아아 아 그니까 씻 그니까 카메라로 보는게 아니라 내가 봐야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척 벌만한 이메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내 생각엔 이쪽에 있어 뭐가? 어 그 토템 간접적으로 보면 안통하는 것은 그리스신화 매두사때부터 있었다 거울로 보면 석화 안된다고 아잇 헤헷 헤헷 만두에 탕수육까지? 헤헷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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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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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어패 님 뒤에는 삼돈바는 학교에서 키우시는건가요? 하아! 아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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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걸이 두 명인데 지금. 그럴 수 있어.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못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벌레컷 당해서 그런 거. 그래.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잡히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거기서 한 세 바퀴는 돌았어야지. 벌레컷 당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버럭거럭 소리 지르면서 틴탓하는 게 힐링 맞죠? 흠. 근데 대바대를 해본 사람은. 이건. 솔직히. 이거 화 안 내면. 5대 성인이야 진짜. 아니 한 번도 안 걸린 놈 두 명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녀석들 벌레도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충분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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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봉. 흠. 형 지금 감기 걸리고. 내가 대하는 게 이열치열 같은 거지? 쌀쾅! 영중 이상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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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꼴봤는데. 뭔가 나만 아니면 내 퍽 없나? 흠. 아우. 그런 퍽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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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역시 협력 따위보다 생돈게임이 최고야. 근데 당장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 흠. 흠. 아카이브를 깨야 되기 때문에. 컨셉에 충실한 코스트는 컨셉에 확실했다. 와. 나 이거 완전. 깸잘. 깸잘스 아니냐? 깸잘스? 어? 꿀맛. 지금 긴 돈은. 더 큰 고통으로 감기의 고통을 이겨내는 중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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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그. 머리를 쓰는 것도. 칼로리를 되게 많이 소비한대매. 응? 머리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견딜 수 있는 성인군자들만 볼 수 있는 방송이라는 겁니다. 아아. 그렇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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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천재 캐릭터들이 막 단 거 먹잖아. 흠. 흠. 어. 그게 이제 뇌에 갈 칼로리를. 빨리. 보충하려고. 그 데스노트의 엘 같은 애들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분노. 증오의 감정을 가슴 속에 품고 엔티티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제가 정배는 아닌데 첫걸만 아니면 된다고 한번 해주세요. 무슨 안 오는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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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1,300시간을 1시간과 같게 만드는 공식을 발견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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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 이걸 못 봤어? 방금. 본 거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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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위스퍼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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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협력을 해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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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헤드플리스. 아니 근데 이게.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흠. 못 볼 수도 있어. 살인마 시야가 9덱이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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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제가 못한다는게 아니라 살인마 1인칭 시야라서. 흠. 흠. 못 볼 수도 있어. 흠. 이걸 살인마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왜 못 보는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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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비디아 필터는 켜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아 폭발이네 그래픽 설정에서 밝기 올려도 돼 뭐야 이거 아 굴구아 걸렸구나 나 굴구아야 아 씩 구하러 갑시다 아 누웠는데 아 자인 희려 죽게 희려 죽게 끌렀다 이거 올킬각이다 원래 저쪽 끝에 있는 발전기를 켰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안좋아 그냥 망했어 이건 크리 구하라 그러고 나 여기서 협력행동 좀 하고 있잖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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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너무 의식해 자막은": 아 예 히!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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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기통 왼쪽의 숫자가 0이 안되게 해야 이기는 게임이죠? 봐! 이기고 있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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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계획이 뭐였냐면 후아! 이 비공개 조건으로 한대를 맞은 다음에 등프린트를 써서 다음판자에서 내릴라 그랬거든? 살인마님이 착하시네요 근데 저 병 슬로우가 생각보다 약을 꾸준히 주시네요 생각보다 너무 슬로우가 심했어 그러니까 이거 방구 상대로는 이거 하면 안되겠다 저게 선생님들 신중력 시간 제거 정도 이렇게 나는 이제 까불면 안되겠다 어디 구석백에 있는 발전기나 돌려야지 아 이거 안해되네 깜짝놀놀 깜짝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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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에 올거야 올 수 밖에 없어 백퍼센트와 백퍼센트 평소에 들렸어? 저 위에 있다 아 왜 내가 이렇게 살이냐 하면 나 막거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 명 있는 거랑 없는 게 이게 심리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살인마한테 아무리 내가 이제 사람만 있으며 사람만 있어도 압박이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살이는 거야 아 근데 클로드에 낙거리네 자 기다려봐 쟤 구석에서 뭐하냐 아아 저거 입금하려고 입금 못참지 저거 바툰터치 맞자 아 발정이 구석이네 그럼 이거 돌리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방구 왔다 가면은 돌리는 거야 나는 이따 백업 요원으로 이따가 그게 맞아 일로 오거든? 100% 오거든? 100% 오게 돼 있어 왔다 그럼 내가 내가 백업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내가 백업으로 가는 거야 빠졌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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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회 탈출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카엘라 미카엘라 머리랑 바지 샀어요. 물론 이제 기본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머리색이 약간 붉어지고 바지도 약간 와인색으로 미카엘라 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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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엘 스프 미카엘 협력 행동을 해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힐링 게임 힐링 게임하고 있잖아 왜 힐링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힐링 게임 이게 힐링이지 머리에 있는 그게 김돈님을 지배하는 건가요? 김돈님이 그걸 복종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냥 모자에요 아저씨 못감기 걸려서 힐링 발음이 안되라 보네 인간 캐릭터를 죽여가며 힐링을 얻으신다니 혹시 두시에 계신 분이 엔티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힐링 게임? 하긴 힐링 게임이긴 하지 살인마가 김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야 부럽다 부정한 개입인가? 맞네 부정한 개입이구만 빠지직거리는 소리가 났거든 그 소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발전기에 그 막히는 소리거든 누가 왔어? 이거 오니 소리인데? 그쵸? 이거 오니 소리인데? 그쵸? 나가자 그쵸? 나 형이 아우시 갈때마다 탈인마가 털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 여기 구석이었네 구석이었네 구석이었구나 호박을 차고 있군 레온이 철렁이네 이제 서지라고도 하죠 아 철렁 걸려도 불과 걸리는구나 아 나 몰랐는데 아 폭발인가? 철렁이 아니라 그러네 폭발이구나 철렁은 불과 안걸리지 철렁 무섭다 아멘 하아아아아아아아악 애들아 망한 것 같다 빠꼬시다 저거 180도로 꺾어서 치는 데 뭐이 닙다야 흐흐흫 어떻게 저렇게 많이 꺾지? 흐흐흫 흐흫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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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우! 고맙줘! 아아아아악 히스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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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템 어딨지? 도템 안돼 히스코밍! ㄷㅊ bizi 자 오 쉈음!!! 희 이거 좀!!!!!! 에라잇!!! 가가도 될냐... 기 뭐죠绘 노쇼 ava KT Parker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지금 시작하신 지방을 잊지 않는다. 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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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헝..하아... Att! 자 process ấu 아 pi. 하실래요?? 하.... 적당한 적은 타임을 잃어버리세요. 1-2-2-2-1 중도의 본체라는게 밝혀졌습니다. 빨리 본체 얹어 아 네 수지의 맥더블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애덤 스미스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산했어 새로 연거야 까마귀 둥지 예술가 맵이죠 일단 저 팽민이를 따라가 봅시다 이 팽민이도 본인이 첫걸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온다 이번엔 탈출할거 같다 그렇지 탈출할거 같다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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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두인가? 아 총구인가? 총구 같은 총 쏘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각두 아니면 총구거든 아 도착 약속하듯이 거기서 만나는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루이는 아닌데? 아 ATM이 바로 옆에 있는 박! 이거 그건가? 그 뭐지? 어... 그... 그거 차단 스위치인가? 그렇지 원감 차단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돈 발전기였다고? 정말? 아니 잠깐 돌렸는데? 거의 안돌았나보네 아 3발이였어 아 3발이였어 첫걸이네 아 첫걸이었네 난 이걸 이거리인지 알았지 감식당한다 저거... 그거 탈출 한번 했나본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아 구하러 갑시다 서있는걸 못맞추다니 어리석은 야 근데 큰일이다. 이거 3픽이 지금 터널링을 당하면 게임 터지거든? 저 빨간 책은 뭐지? 영거리면 좀 맞아달라고? 그래. 갈게. 이게? 이것만 돌리고. 팽민이 어딨어? 팽민이 카바나 쳐주러 가자. 어디서 쫓기고 있네? 저쪽이다. 아 잡혔는데? 누웠잖아. 나갔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찼으면. 개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렸어. 너 점수라도 먹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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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 아rative 아 잠시 아, 뭘 돌려야 될까? 저기 있는 건 좀 돌리기 힘들 것 같고 가장자리 있는 걸로 돌리자. 아, 저거 괜찮다. 이거 견제 오면은 내가 이어받을게. 안갔네? 여기로 가. 좀 멀리 가지. 여기, 여기, 너 자신 있어? 아, 그래 잘한다. 옳지 잘한다. 잘하네. 움직임이 범상치 않아. 또 견제하러 가네, 저쪽 발전기. 좋아. 4픽이 잘한다. 2픽이 눕고 걸릴 때까지 이거는 돌아가지. 무조건 돌아가고. 바로 이거 출구 열어버리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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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도댐 셀프 세차 후에 맥도날드 햄버거와 김도 방송. 이게 야수지. tax다. 와. 오. 아 아맞다. 나 9상 있었지 andy 악하이 놋 어어어어어어 으아앙! 으아앙! 오! 아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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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액 매니저!! 오! 에! 최대한 오줍니다. 루아이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루아이님 43개월 루아이님 43개월 루아이님 43개월 루아이님 43개월 아 네 칼가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다 아 네 즐거운 나날님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란색 곡물은 무슨 역할인가요 방금 고결한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이번 딱지 달고 있던 뜻 후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목을 내미시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냐니 그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ㄷㄷ 하아! 흐후 흑 아! 아아아아! 아! 아!! 그러니까 대체 뭐래야 시작하자마자 할인무하고 만날 수 있는 거냐고. 평소에 동료는 즉 결과가 했던 것 같을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다버린 촘사고 집안 방금 그들이 영식한 거 입성어 퍼졌다 방금 그들이 영식한 거 입성어 퍼졌다 그렇군요 자신이 바를 곳은 스스로 고르는 타입인가? 솔직히 1400시간 했으면 몇 정도는 외울 때가 된 거 같은데 우리 집 햄스터도 내방 구조 정도는 외웠음 너무 괜찮은데 장소는 더 이상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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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발전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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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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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찾아봤는데요. 오늘 대바대한을 구경하는 방송인가요? 솔직히 김도님이 몸만 멀쩡했어도 이렇게 쉽게 당했을텐데 평소와 큰 차이가 없네요. 어라? 여러분 속지만대요. 이건 정배 배팅을 늘리려는. 슬슬 필사적으로 빵댕이 흔드는 김도가 기대되면 개최. 성공을 못하면서 뻔뻔하게 성공 실패로 배팅을 여는 당신이 박전스러웠습니다. 형은 살인마 할 때랑 생존자 할 때랑 어떻게 이렇게 달라? 역배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서 유감이지만 그건 다 여러분들 개별의 선택이었습니다. 형방제가 잔잔하고 조용한 힐링이라고 했는데 잔잔하고 조용은 사실인데 힐링은 어디 갔어? 아무리 갱도가 늦고 병들었어도 실력이 그대로 진심 클로덱 간다. 나 어둠 속에 있다.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선생님 지금 오디오만 듣고 있는데 좀 야하네요. 소리 키우겠습니다. 미라클 참새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배팅은 꼴짝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정정정정이 나왔을 뿐이죠. 역대들 정신이 들어... 형사랑해 우리 앞으로 영원히 함께야. 다 책만less 나 quandoый 운동장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accur 마실거장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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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왁힅방에서 보는 김구방송 구독bage 넘어선 방송 lighter 으아! 아 아 김도희 탈출 성공은 김도희 플레이 실력이 아닌 살인마의 자비심에 달려있습니다. 나 그런거? 아멘 인도의 탈출은 엉덩이를 몇 알 게임으로 흔들어야 살인마가 만족하는지에 달려있다 이건 기회야 수수들한테 기쁜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네 예 아 도움말고 있습니다. 으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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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실감이 늘어났어도 실력은 그대로 탈퇴 누르는 중두 전쟁은 언젠하시니 클로디스의 목숨은 엔티티일 것이다 클로디스의 목숨은 엔티티일 것이다 클로디스의 목숨은 엔티티일 것이다 클로디스의 목숨은 엔티티일 것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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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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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있으나 옆으로 탈출하시고 하아 탈출! 이게 뭐야? 호박을 박살내는 동안 간식을 획득하기? 이게 뭔 소리지? 간식이 뭐야? 아 호박 중에서 간식 호박이 있어? 그건 어떻게 생겼어? 저번에 데바데랑 에펙에 배팅 안한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간만에 역배 걸었다가 얻었네요 나 배팅에 소질 있을지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그... 뭔가 왜... 박 그... 외견이 다른가? 오우 5만 블러주ева 정배들아 대가 되는 김도희 게임이라고 아니 왜 번역을 저렇게 어렵게 해? 더 호박바구니를 부시면 확률로 사탕이 나온다고 해야지 간식이라고 해? 네 그 배팅에 잃은 기억이 없어져서 딴 기억밖에 안 남았더니 배팅에 손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코리안 유저들! 우리는 호박에서 나오는 것을 과자라고 부르지 않고 간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만 또 코리안 유저들! 또 코리안 유저들! 그 상자에서 하나 더 먹는 퍽 이름이 뭐였지? 네 순두부계란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였더라? 약탈자 판별? 아 판별이야 김도 네 이놈 방금 전이야 클로데시 가후로 살았지만 이번에도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하느냐 버림도 없다 암 자 탕수육 메타 이거 나머지 한자리 뭐였지? 기억이 안난다 탕수육 폭 하나 더 있을텐데 탕수육 폭 하나 더 있을텐데 탕수육 폭 하나 더 있을텐데 뭐였지? 이거 낚일까요? 진짜 허리 다쳤습니다. 저랑 결혼하기로 했던 남편 김도님 병문안 언제 오시나요? 탕수육 퍽 하나가 뭐 있었는데 탕수육 기억이 안나 탕수육 그거 미션 호박 부수면 이속 버프 주는거 두개 부수면 되 형 탕수육 아 그냥 그냥 호박 보이는대로 다 깨면 되지 그냥 아 그럼 되겠다 모른 쪽에 버프 뜨겠지 포인트 있을 땐 김도를 모르고 포인트 조금씩만 거세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제가 알아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쪼금 너무 많이 걸지 이건가?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속 빨라진다 탕수육까지 넣어가지 탕수육을 감히 김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억 전부는 안 꾸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깨야 되는 건 아니지? 그 호박을 뭐 제한시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나 거의 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야 이거 지도 뭐야 지도 지도 아 여기 뭐 여기 넘는 거 어딨어 여기 넘는 거 있어야 되는데 형 나 요새 형 육방을 들어보시지 않으면 잘 수 없어 이게 사람인 걸까 이제 스태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ede 그러 Muss 우리 서로 힐 해주자 으흠 아 난 정말로 형이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옆에 걸어봤는데 형은 역시 형이였어 두 새끼들을 실험할 변수를 하나 더 높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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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농림다 이거 일어나, 나일거 같은데? 으어엌 흐하 아 shoes 물 좀... 물 좀... 으아 heavy 잠깐만, 내가 너한테 옵션을 줄게 자, 봐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이거이거 이거 좋은거야 좋은거좋은거 명품이야 명품 가자가자 구하러가자 아 그냥 그냥 가는게 나을까? 아 진짜 안되겠지? 그치? 안될거야 야 그래그래 자자자 너 뇌물 받았으니 읏 흐흐흐흐. 흐흐흐흐 델출! 흐흐흐흐 천천히 벗겨 흡 상남 차트 부직하게 정배만 감크 반박시 10화 남자 탈출 주문이 엄청 빠졌는데 믿을 편다밖에 못 믿는 거야? 원래 안 믿었다고? 상남 차트는 상남 차트는 상남 차트는 상남차트는 아, 아까 호박 발로 차는거 완료했죠? 어, 그랬던거 같은데? 완료한거지? 아, 나 기억이 안나 이게 하나는 못했다고? 아, 그런가? 아, 그래 기계차야되는데 아, 근데 극혜가 아니야 지금 지금 블러드포인트캐야 아, 지금 지금은 블러드포인트야를 일단 그래도 차주게 딴 데로 가자 아, 나 일로가 아, 나 일로가 반대쪽에서 해야지 아, 나 하나 차고 탕수육 먹다가 돌렸잖니 아, 그니까 지금 극혜가 아니야 딴거야 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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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그라이크리트님 46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순당 아, 저거 한대만 맞아주겠습니다 한대맞아 한대 나 여기 판자 없나? 여기 판자있었는데 Or what?? 몰라서 여기 판자있어야하는 아아... 할елю이랑 으합! 으합! xic. 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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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площадке 이거 가짜 판자 아닌가? 아, 진짠가? 진짜랑 가짜 구분하는 법이 있었는데? 똑같나? 이게 뭐 모양이 좀 다르거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내려봐야 돼? 바닥에 조각이 있어? 근데 없잖아 진짠가 보네 진짜는 향이 달라? 아, 편하게 들어간다 으악! 아악! 와, 어떻게 살아나자마자 . . . . . . F romance. 문족이야! 아 나 힐을 아직 안했네 으핀 으퍽 으욱 으gew 으어 으흐 으웅 으 owned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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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 탱민이가 잘못한 듯 전구는 가볍게 하려 했는데 고혈압 터뜨렸지 않음 이러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 아 아악 아악 에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공부는 트롤이 너무 좋아. 트롤에 입을 묶고, 트롤에 자원하고, 트롤에 입을 얻어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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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소옥, 쏘옥, 쏘옥!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흐흐흐흐흣 흐흐흐흐흯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흑 흙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그래 이게 다음 퀘스트였어 둘 다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자들에 아 네,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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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살아나가긴 바랐지만 이 정도로 추하게 살기를 바라진 않았어. 몇 배놈들 러스트 프롬 비욘드 기억 맛이나 봐라. 더 이상 내 기억을 들고 가지 말아줘. 이제 배팅 못하는 몸이 되어버려. 그간에 계속 이렇게 노골적인 배팅 추적을 하다간 금감원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지도 몰라. 어쨌든 산출했죠. 형, 배팅 메시지로 개소리를 걸어놓으면 돼, 안 돼? 이걸 어떻게 예측해? 누가 김도 방송 보면서 민트총고랑 타인애플 피자 먹었냐? 엔티티는 김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배들을 테스트하는 거였어. 오늘의 디아이피, 살인마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트월킹을 추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볼 땐 저혈압 치료해준 팽민이가 죽어서 살은 거지 형 순서 달랐으면 엔티티 행위였음. 에휴, 아니야. 그냥... 어차피 올킬이니까... 이벤트잖아. 좋은 이벤트 아니야. 아, 네. 총어급 포탑열차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출건 분들 저랑 함께 점집이나 사리실래요? 좋은 이벤트잖아. 좋은 이벤트.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축 알래 예상 못한 게 잘못하니... ... 저거 간다. 저거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가니까 우린 이쪽으로. 살인마 동선 지금 봤거든? 지금 저쪽으로 갔어? 그러면 우린 이쪽으로. 왔던대로 가면 돼. 총구네요. 아 그래 아까 모자를 본 것 같아 모자를 내가 봤어 꼬박 저기있다 호박을 좀 차러 가야겠구만 음.. 호박이 귀야남 이거는 이속 호박이 아니네? 저 수감 모양은 뭐야? 이건 무슨 호박이지? 아 오히려 감속이야? 아 랜덤이구나! 어떤건 빨라지고 어떤건 느려지고 아아 그 둘중에 하나로 정해져있는거구나 아 대종류야? 그냥도 있어? 아 그래? 거기 예쁜 아가씨님 감사합니다 아마 쟤네들이 구하지 싶어 지금 이 근처에 유대감으로 안보이거든? 그렇다는거는 저 근처에서 이제 구출각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저는 발전기 팀하고 똥! 제발 숨어 다녀요 너 살려라 좋아 음? 잠식을 당했다고? 아 아 아 역배들은 김도의 성장이 두렵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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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구했어? 너 뭐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아 아 내가 빠지자 오히려 방해되니까 내가 빠져야돼 이거 아 저거는 내 잘못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아 솔직히 저건 내 잘못 아닌듯 이형이 수전자 하면서도 킬러하네 머리도 빠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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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꽝이다 이거 꽝이 되게 잘 뜨네 그냥 운빨인가? 당첨 언제든 무슨 우즈가 힘내는 방법이 아닌 것 같네 와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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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도사 교착쓴 해제 교착이 40초였나? 기다리자 그냥 여기서 30초인가 그럴텐데 아 짧다 역시 교착은 별로 안좋은 턱이야 아 밥풀이 적은가 설마 밥풀이 좀 적은거 같은데 verse 섣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으앗 에어어 야앗 num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다들 도망 차! 흐흫 자 다,다른 출구 어디지? 저어기인가? 출구설마 붙어 있어? 어 힐 해줄게 아, 저기 3시, 3시 12시 있는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출구가 살짝 붙어있네 근데 아담은 죽겠다 살릴수 있겠지? 우리 한번도 안걸렸잖아 그지? 아니, 총구야 총에 이상한거 넣지 말고 총알을 먹고 쏘라 소나와와와 흐흐흫 이 쉿 게임 잡히면 버려진다 아아악! 으아! 으아아악! 열어! 오픈! 오픈다 도어, 오픈다 도어, 히스커밍! 히스커밍! 캬 히힣 오케이 탈출 아 다행이다 아 근데 퀘스트를 못했네 호박을 많이 부셔야겠어 호박을 박살내는 동안 간식을 획득하고 있어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호박을 박살내는 동안 중도를 믿지 못하는 정배들은 거여동 하천에 담겼다 벽배들은 그 기억으로 배를 채우리라 종합감기 걸림님 신입 스트리머이신가요? 어라? 어? 정배분들 절푸킬러 콜렉터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김도 자꾸 화장실 가는 것도 병이야 벽 밑에 호스 연결하고 해 볼 때 박스가 점점 주저앉는데? 커비가 무거워지나? 아 저 박스가 이제 갈 때가 됐어 아 진짜 귀여워 나도 맨날 저렇게 쓰다듬고 싶다 정말 난 너가 부럽단다 턱이야 결국은 종이박스라서 자 네 볼캐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최고의 탈모 치료제 삭발림 신규 구독 고마워요 공허한 에너지 아니 근데 공허한데 왜 에너지가 있지 공허함이랑 에너지라는 단어가 애초에 이게 말이 되는 단어인가 보이드 에너지 아 있는 있어 진짜 그런게 아 그래? 아 네 여자 아 네 핀란드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참 망측하시네요 호박이다 공허하는 단어는 블리자드가 엉망진창으로 망쳐났습니다 벌써 2단계야 이 게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코리안 노헤어 스트리머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니다 뭐하니다 처음부터 정글하진 마세요 어 그건 아니에요 진짜 좀 다른거 좀 하다가 이제 정글 하면은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정글하면 내가 엔간에서는 이제 하라 그러는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기억해 식구를 하는 놈들은 다 어딘가 미쳤다 아 그래 애초에 롤을 하지마 아 잠깐만 지금 어 한방인데 저게 지금 무삼일까? 그게 좀 궁금하네 무삼은 아닌거 같죠? 아 근데 진짜 기똥차게 빨렸으면은 무삼일수도 있어요 그 무삼이 진짜 빨리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 3단계가 왜 안 꺼지지 저기있다 저 3단계가 왜 안 꺼지지 아 진짜 저거 그건가? 무삼을 야 무삼인가 보다 야야 힐 해줄게 어디가 아아 그냥 3단계가 좀 길었구나 아ほ야만 살았 혈아 나 일로 좀 뀌어내 보자 아 발전기 돌릴 걸 그랬다 나 이렇게 윙료롭지? 구출이라도 합시다 지효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역시 어그로를 내가 어그로를 끌면 안 돼 어그로는 고수들한테 맡기고 좀 다른 거랄까 일걸 저쪽 발전기 돌려야지 절로 가네 생존자의 목숨은 엔티티님의 것이다 생존자를 넘기지 않는다면 칼로 도룡 내버리겠다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무슨 소리지 이덴트 재화 차는 소리라고 저장의 목숨은 엔티티티가 저장의 목숨이 저장의 목숨은 엔티티티 그 구조야 오늘 김도는 빵댕이 흔들기로 여러 번 살아남았습니다. 추했지만요. 한편어 rubber띠고 마치지 최대한 차持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난 이화기öd의 Мы miteinander 굴러 끼고 있습니다. 천연시인 메카 김구랑 지금 코치에라 계세요. 이게 그 요리 꼬리가 되니 그런 이가 된다인가 그거냐 요즘은 살인마랑 고호하는 손전자도 있네요 요즘 어시 잘하시네요 난 커서 저렇게 힐링하지 말아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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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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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자리가 좋아 자리가 아 잠깐만 나 이상해 아 잠깐만 나 힐 해야돼 나 힐 해야돼 나 나 나 심각해 심각해 나 심각해 나 심각하다고 심각 오케이 의잉 읏 오늘의 김도는 대바대를 팔 자격이 없다 빨리 맥으로 곧 메카김도를 데려와라 스탑 주의 이름에 부르는 자는 아앟!!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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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못했다 이게 정상이다 아 참고로 이 동네에서의 주운은 엔티디입니다.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으니 이렇게 되지. 엔티티를 놔두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당했다.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증명합니다. 평소에도 좀 못하긴 했지만 오늘은 못함 플러스 추함 플러스 김도 못생겼음 3박자를 찍네.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았다.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았다.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았다.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았다. 다른 생존자 4명 걸기 이건 뭐지? 마스터 챌린지 처형자로 희생을 이해 완료. 서형자면 삼각두죠. 그냥 하자. 아 5레벨이구나. 엔티티 집에서 주를 찾았다. 자유! 왓왓왓왓왓왓 누가 삼각뚜같은거래 너스급이 텔레포트 블라이트급이 돌진기 제작진도 두려워해서 판매를 중지한 살인마 아 네 옥탑트리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의 일경 이거 한번 껴볼까 최후의 일격 한번 껴볼까 공속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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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 스트리머들이 한마디 쓰더라고요 hab 흐흫 삼각두로 희생 화질 떨어져서 모자이크 되니까 그거 같아요 이번 메타에 삼각두퍽 어떻게 가냐고? 그냥 뭐 이 채널 포인트들은 모두 김도희 것이다 소금물 폭발 들어야지 아 맞다 곡물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데바데가 이 사탄의 게임이 아닐까 사탄들린 게임이다 감사합니다 아 봐봐 악마 나오잖아 얼마나 이 부정한 게임이냔 말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 게임을 오래하면 이제 뭔가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잔슨빌이다 사실 사탄 들리는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 형 그럼 롤은 대체 뭐가 되는건데 롤은 사탄 그 자체요 정말 내가 못봤을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음 으아아악 으흠 음 글쎄요 아, 김보방송 보면 택배 들리는다고. 히 히. Aww. 아, 사람 걸린 모습을 미리 스쳐스도 계획과 함께다. 인간 중에선 가장 쎄죠. 얍! 맞을 줄 알았네 그게 안맞네 발전기 하나 주나 이러면 지금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 주고 여기 한 명 있거든 그러면 빨리 도구한다 쭉 빠졌다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 미스터 사탄의 역설 약간 그런 지구를 구하는게 사탄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뚜뚜뚜 뚜뚜뚜 방금 데드하드를 쓴 것 같고 방금 머리가 보인 것 같은데 여기? 에? 아닌가? 내가 잘못 봤네 한 명 구했고 구석으로 빠졌는데 구석이랑 아, 우리로 보낼꺼 그랬나? 아니다 일단 원감으로, 원감 쓰자 살인마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섹시한 사람인데 조용히 하세요 이거 사보를 할라나? 안해봐 안하는데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1명 1명 점프하고 벽에 머리 손톱 박는 친구들도 있는데 공간참 되삭이 않니? 너프 좀 해야될 듯이 여기 1명 일단 이걸 뭉쳐볼까 그러면? 이거 딱 3개 뭉치면 끝날거 같은데 게임 긴도님 근데 빨드온은 그렇다 쳐도 외부드온이나 초드온 이상은 안쓰시나요? 아 그게 왜그러냐면 비싼 헤드온 쓰고 털리면 어 좀 그래서 나 안쓰는거야 다 이유가 있어 가자 속죄이 우리로 구하라 하고 발전길 좀 찹시다 사실... 이따 하입 구했고 엘릭서 끝까지 안 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나 한 명 봤거든? 근데 그걸 그냥 놔준 거야, 일부러. 지금 부상을 찾아야 돼서. 아, 근데 부상이 안 보이네. 너무 강한 배도는 쓰지 마. 약해 보인다고. 아, 차려.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바로 잡으러 가자 아까비 푸어어어 쭈 쭈 쭈루룩 이렇게 아 비공개구나 그리고 제가 척거리였을텐데 아 그럼 얘 쫓아가면 안되는데 어 괜찮나? 옥수수방만 들어가면 빈도님 얼굴이 픽셀단으로 깨지는 개술프네요 원래 그래 이게 픽셀단으로 깨지는 개술프네요 원래 그래 이게 픽셀단으로 깨지는 개술프네요 아 이거 막거리였구나 저거 3개를 뭉칠게요 자 가운데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네 어 네 아 으 으 으 으 으 두개, 요거 두개랑 저거 하나 여기앞녀 여기앞녀 두 명 다 뛰었나? 에베카 여기 있었는데 어디갔지? 이것이야말로 2020년 공장하자마자 너무 강하여 보니든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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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 망설였지 그 망설임이 너의 죽음에 있는가 아오지 아 구하거나 끝에 걸 돌릴 것 같은데 구하러 온다 이건 아 아 아 아 어딨지? 어딨지? 왼쪽으로 레베카가 갔고 이쪽으로 발렌타인 갔거든 발렌타인을 먼저 쫓을게요 어차피 부상은 힐을 해야되니까 오 판자 빼자 일단 힐 아 여기 시간 다 끌린다 발전기 견제합시다 아 저기 도는 동안 발전기 돌아가 무조건 그리고 그 발렌타인 실력으로 봤을 때 그 내가 스킬을 쓴다고 해서 맞아줄 녀석이 그냥 안쓰고 그냥 그냥 여기도 지린네 얘를 때려야겠다 그가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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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어디있지? 반대쪽에 있는거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구했어? 이걸 어떻게 구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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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맨 끝에서 지금 힐하고 있는 것 같거든? 저... 끝에서? 아니면 한 바퀴 빙 돌아오거나 그.. 위태리 나 집착할걸 이게 딜위라는 것이다 흐흐흫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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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동물의 얼굴 해그자 드레즈는 이따가 하고 아 지금 해버릴까? 여기를 살인마로 밀까? 심오한 갈고리 아 그래 요거를 살인마로 밀어야겠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자 일단은 요거부터 생존자 아 이제 두개씩 골라지거든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리하고 벌레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럼 내가 벌레라는 거야? 흐흫 아 이 퍽꾸라지가 왜이래 요거 들어봐야겠다 팽프린트랑 기회차 신나고 즐거운 딩동댕 유치원 신나고 즐거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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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으흠 그 대검 막 휘두르나? 아 근데 몰라. 아직 뭐가 나올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기사라고 추측을 하더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면 이제 사무라이 같은 애들 나오기에는 좀 원이랑 겹치고 아마 기사나 바이킹 같은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내 똥 지리개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똥 지리개님. 만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생각이 여기 한 번 왔다 갈 것 같아. 스피릿이네. 바이킹보단 둘리 얼음별 대모원에 나오는 바이오킨 정도는 나와줘야지 생존마로 보글동 나와주고 의왕 어허아 어헛 예야 쭉 딸걸 그랬다. 아 근데 스피릿 저스킨 어? 뭔가 아 노출도가 높은데? 아 이게 오히려 입어서 그런가? 아 저 붕대 감은건 똑같은데 이제 오히려 입어가지고 더 야해보이는 그런거 아니야? 붕대 감은건 똑같애 지금 보니까 근데 그 붕대가 이제 붕대로 잘 안보이네 옷을 입어서 그런지 게임 터진대 아무튼 스피릿을 좀 치는 사람인거 같애요 빡세구만 일단 여기다가 호재나 켜놓고 발전기 돌립시다 노출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현나 미치는 꼴 보고싶어? 적은 살이 아니라 가죽이라고 그래 우리 머리에 있는것도 이제 머릿가죽이지 아 근데 이번판은 사라다가긴 글렀다 진짜 왠지 망했어 망했어 야 개구 준비해야될거같은데? 아 개구 준비해야될거같은데? 아 네 고양이맨 김네코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짜리나 짜리나 와 이걸 또 뒤덮으로 온다 발전기 발전기 미션 걸렸나 쟤 아니 4발인데 견제하고있어 미친거같에 아니 뭐야? 저 에드온 뭐 이상한거 썼나 쟤? 아 지금 에드온 되게 빡센거 썼나? 아! 바, 바칠인가? 아 근데 바칠시간 끝나지않나? 내가 걸어간 시간중에? 아 방향을 맞나보네 바칠으로 바칠인거같애 바칠 아 요즘 스피릿 바칠쓰니까 원안? 나는 집착이 아닌데? 아 맞다 집착 말고 나머지가 보이지 원안이나 이제 바칠같은거 있겠네 집착 빼고 나머지 오라가 보이거든 아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엔 잘하는 사람이야 아픈 방향을 맞나 뇨 아 아 아 아 으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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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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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핵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지 퍽이 없는데 아무튼 단판 갑시다 뭐 저런 거 신경 써봤자 뭐합니까 이거 난 좀 많이 의심스러운데 구석에 손을 어떻게 알고 망설임 없이 넘어가 넘어가 단판 가 빨리 배치고 발전기 2개 수리 나 2개 수리할래 아 신고? 아 신고를 안했네 아 미안 신고하는 거 깜빡했어 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하는 걸 깜빡했네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디 따봉 하하 됐다 발전기를 빨리 돌릴려면은 내 생각에는 유대감이랑 자기증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애 근데 시간이 모자라네 그냥 하자 발전기도 기능사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뭐 이건 딱히? 아 그리고 대성공 뭐 맞추는 거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구요 개발되는 킬링게임이 맞나봅니다. 배팅도 거의 반반 나오고 김도도 겸손해지고 엔티티 당신은 도대체 따봉백하야 믿고 있을게 설마 핵이겠어? 계절핵이겠지? 아니 내가 이제 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차없는 공격을 들고 있었어 아니 스피릿이 가차없는 공격을 왜 들어 매튜 퍽 들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 감지 퍽도 없었어요. 바치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고 그래서 좀 의심을 해볼 만했지 넘어가자 가차없는 퍽이 뭐냐고 아 그거 공격 빗나갔을 때 딜레이 좀 줄여주는 퍽 있거든 근데 그거 사실 아무도 안쓰거든 근데 예전에 이제 매튜가 한국 와서 그거 썼다고 해서 매튜 퍽이라 그래요 가차없는 퍽퍽 갈 적이나 돌립시다 아 또 스피릿이네 아까 그 스피릿은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게임 바로 돌렸으니까 그 녀석일 수도 있겠다 근데 왜 안 눕지? 다른 사람인가? 뭐야 왜 소리만 나고 왜 오질 않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가 봐 아 매크로일 수도 있겠다 이거 만약 봐서 매크로면은 베팅 삭제할게요 그냥 어 매크로일 수도 있어 야 능력만 지금 능력만 쓰는 매크로 같은데 그치? 평타 한 대치고 능력 한 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 입력해놨겠지 아 4픽 맞았다 뭐야 아 매크로 아니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그래도 이 시간이면 두 개는 돌아야 되는데 한 두 개는 돌아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차단 스위치 다른 애다 스킨이 다르고 다른 애다 아 oh shit 아 그냥 붙잡고 있을걸 그랬네 저정도 실력이면 가차없는 매트법 줄만한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야 교착인가? 근데 이게 원래 고수들은 교착 안써 교착은 이제 김도같은 사람이 쓰는 턱이지 그니까 주로 이제 교착을 요즘 어떤 살인마들이 쓰냐면 그 발전기 찰 시간 없는 살인마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많이 쓰지 그래도 뭐 소금물 폭발이 좋긴 한데 보통 소금물 폭발이랑 같이 쓰진 않죠 교착을 넣으면 꼬이거든 그쵸 요즘 소금물 폭발을 그 저거 발전기 차는거 귀찮아서 안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김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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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열렸어요 닫고 다니세요 칠칠칠 맞게 아 누웠다 잠시만 저기서 누웠으면 일단 일단 아 근데 쟤 나오신가? 근데 견제 가야겠지 결국 너도 김도가 이거로 견제를 가야지 근데 이게 나였으면 캠핑했다 1킬이라도 이러면서 내가 했으면 이거 캠핑 했다 흐허허허 근데 너 막걸 아니야? 니가 그걸 해서 되겠어? 어? 아니 막거리 그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아 잠깐만 나 이거나 마일리지나 정리 타자 아 понимаю 그니까 아아 아아 솔직히 살인마도 빅조 앞에서 트월킹 주면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빨리 나갈게요 그냥 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쟤도 지금 뭐 치려고 뭐고 빨리 나가, 그냥. 단판에 그냥. 어차피 내가 치료하는 건 이제 받는 거니까, 제가 어차피. 그냥 나가면 돼. 탈출! 어! 발전기 두 개 수리가 안 됐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타를 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막타를 쳐야 돼요? 어어. 일단 뭐 해보면 알겠죠. 아, 네. 이응이응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 이응이응님. 아, 네. 이응이응님. 많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증명이랑 유대감을 들고 자기 증명 이렇게 늘면 되겠지? 월요일이 4시간도 안 남은 지금. 나는 갑자기 전압감기가 걸리고 싶어졌다. 흐흐흫 아니야, 손해야 손해. 건강하고 봐야돼, 일단. 아프면은 손해입니다. 아ych pounds ld게 아플that 무 Gmail 찢 няя 아플ид이 디디디 만약에 이제 검을 든 기사가 살인마로 나온다면 그 어떤 기술을 쓸까 어떤 기술을 쓸까 돌진해서 찌르기 방패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이분 종합감기 스트리퍼이신가요 방패 차징 판자 방패로 막기 근데 어느정도 이제 포하너 콜라보라고 한다면 원작을 좀 반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막 이상한 기술을 넣진 않을 것 같고 약간 뭔가 이제 검술이나 방패 뭐 그런 그런걸 이용해서 싸우지 않을까 헤딩? 극싹 99, 99, 99 늘 외우는 살인마 디귿 부정한 개입이네? 아프면 나만 손해입니다. 추석 연일 직전에 야로나 걸려봐서 잘 안비면 블라이트 즉초 99, 99, 99, 100, 100, 100 테스트가보, 하면서 어깨치기 하는 모든 살인마, 오 벌써부터 무섭네 룸나 핵핵 생리니가 어그로 끌고 있네 아 그런거 나오면 좋겠다. 뭔가 생존자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어 좀 기술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거 재밌겠다 뭔가 예를들어서 판자 내리는걸 패링할 수 있다거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흐흐흐 천존자의 움직임을 위치 받는 판자를 튕겨낸다고? 환자 반격이 생겨서 생존막 환자의 파워방 관리수 있었으면 좋겠다 카카오톡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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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쌍남자처럼 생존 만움들 안들쳐 업고 다리에 쇠사슬 묶어서 바닥에 질질 끌고가서 믿음 penetrate 으아악 킁킁A 그래 막 힐린다 돌아서 생존자들 막 구주.. 구출할려 그러면 다 갈아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갈갈갈갈 해가지고 다 갈아버리자 배그에서 데바대 콜라보 커스텀으로 살인마 3명 대생존자 11명 가능하더라구요 그저께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내렸는데 방금 아 방금 내렸는데 내렸는데 안 내렸다 눌렀는데 안 눌렀다 피했는데 못 피했다 실종 거림없이 추고키 생존자로 나와서 살인마 갈구기에 걸어버리기 자 실종 실 cet fij Bone dog 유 ب 입 으아아아악 역비들 정신이들 어? 뭐야 탈출이 정배네? 으응 으응 근데 솔직히 이번엔 정비의 역비가 아니라 엉덩같은데요. 조각 조각 따! 났다! 부셔버려! 따! 났다! 내 맘대로 널 다시! 조각 미팔 거야! 났다!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막 어? 그냥 우리 사이좋게 데바드에서 대수매치를 만드는 건 어때요? 맘에 안드는 사람 권총으로 머릿속이 괜찮지 않아요? 음... 그건 별론 것 같아요. 너무 은빨 게임이야. 너무 은빨이야.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데바드에 이제 그 매칭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드래곤볼 본받아야 돼. 응? 그 랜덤으로 매칭시켜. 살인마 생존자. 형 구글에 포하너 내바드에 검색해봐. 포하너에 더쿠토구 스킨 나온 거 봤는데 더치로 머리에 걸리게 해서 죽이더라. 아 근데 그거는 팬메이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아마 팬메이드일걸 그거? 그게 지금 공식으로 공개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데바드는 얻어맞아 뒤질 걱정은 안하잖아. 데바드는 레이더 했다. 로비에서 악비들 레벨 보면 한숨만 나와. 콜가이즈 생존자 매치를 만들어서 생존자끼리 서로 방해해서 마지막 한 놈이 살인마랑 깐고 맺고 나가는 거지. 대신 대회. 제일 중요한 건 데바드가 배그처럼 춤추는 모드를 줘야 한다. 생존마 살인마 모두가 빡치게. 바보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한다어? 사실 김도는 천재. 기사 살인마면 다른 기술 안 주고 콜빛 나갔을 때 모성킬스라고 바로 안 건덕했는지 그냥 기사님과 메시지야. 그거 맞아? 거꾼가? 야, 살인마 뭐하냐. 버툰가? 어? 보통 이렇게 시간 끌리면 덫구같은거거든? 아아악! 정답! 19 이거 설마.. 그거 들었나? 거울 19일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아 맞다 아니지 2단계 올라갔지 아저씨 정신차를 들게요 2단계 올라갔어 일단은 무사함은 아닌거 같고 그냥 노멀 식구인거 같아요 기본 식구 으아악! 아이 거울이네 아 진짜 2단계 거울인가? 공포 범위 8미터? 아아악! 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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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바라밤밤밤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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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였어. 왜 김교 군 40대 군 여고생 같은 분양을 지우니까? 짠! 악스 schlimm 악! 아 applic하다 원래 이 거울식구의 전략이래요 그 천천히 한 대씩 쉬면서 깎어 그게 이제 기본 전략이에요. 발전기 어딨지? 1층인가? 1층인가 봐. 다 1층에 있나봐 지금.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구해! 구해! 왜 죽임이야! 왜!!! 아악! GE Yo. 어휴? 두 사랑을 믿어. 롤링... 아아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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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이 매개같이 회개하고 내리치고 있습니다! 짐jo 숙제는 지옥에서 잠시합니다 도움보는 도움보기 신이 뜻은 보고 가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 엔티티님이 은총을 받아라 이게 이 셰이키야 매일말로만 회개하고 미우쳐 엔티티님 곁으로 가는게 진정한 회개다 조용히 하세요 아 탈출 왜 하냐 빵댕이만 정성껏 흔들어져도 살인마가 살려주는데 추하지만 말이지 매일 미우치고 있습니다 마실것좀 가져와야겠다 마실것좀 가져오자 마실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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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wad 사회가 아 정지 생존자가 스툴 속에 앉으니까 의심하는데 그거 퍽이름이 뭔가요? 완전 사기같네요 그냥 스트레스에요 딱히 퍽이 없고 그냥 숨은겁니다 편집자님 이번 판도 개최하게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편집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거울 19는 순수하게 능력이 스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임? 아무 인도 없고 살인마 할 땐 심리전도 잘하고 예측샵도 잘하는데 행동자만 하면 심리전 다 당해주고 예측샵도 다 맞아주는 김고 아 진짜 한 0.5초만 아니 1초만 더 있었어도 1초 아 진짜 1초만 더 있었어 2초? 아니야 1초는 좀 높고 2초정도 형 크고 예정사 시그니처 해주면 안 돼? 1초 2초 하며 아쉬워하는 것을 본인 회개할 생각이 없다 1초 2살자ort 1체에 맞 church. 그에게 1,1함 싶 facility. 아 1초만 더 있었어도 하니 2초만 더 있었어도 하니 3초만 더 F opportunityط2 후한 land. 2초만 더 있었어도 더 많이 죄를 부딪치고 회개할 수 없었을 텐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그래 구하러 갑시다 그래 구하러 갑시다 그래 구하러 갑시다 오른쪽으로 갔어 내가 살인마가 되는 순간 실력 방송 겜잘스 하지만 생존자가 되면 예능 방송 그래 구하러 갑시다 매일 회개하고 미친 분자로 살인마를 때려치며 다음 시간에 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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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탈출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케이스 테이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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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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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라고! 달마라 침 불로 ium 우리는 이스타디옷, 이스타디옷의 요다이예다. 아니 솔직히 이건 내가 두개 돌렸다. 내가 두개 돌린거나 짐벼 없다. 하하하하 아니 이건 내가 돌린거지. 판 들였다. 판 들였다. 여기 발전기 있어야 되는데. 아 원트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발전기가 어디 있는거야 대체. 간단해 보이지만 혼자 친구 살인마를 일렬로 만든 벌레만이 할 수 있는 추한 기술. 아 이거 1인용이잖아. 2인용 어딨어. 오늘 방송은 민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송인가요? 아 여기 다 1인용이네. 러시안 룰레 타자고 찾아오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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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개 2석. 왜 오셔도. 중수한 돌신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서 어디서. 저기. 4명 읏ark 까아아아앙앙앙 associate 아앜 할렐루야아!!! 하아아ㅏㅏ 네. 자, 자. 이 정도면은 크로덱이 어디 있었냐고 묻자 그가 모릅니다. 제가 클로덱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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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이상해 나 머리가 이상해 아 나 머리가 이상해 아 나 머리가 이상해 아 아 아. 아 출혈 아 출혈.. 아 출혈이었구나 아 머린 줄 알았는데 출혈이었.. 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그 형태도 아까 한 사람 머리에 외장하는 뱀은.. 오시려 좋아 김고님 그거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역시 김고님이요 머리가 이상해! 나 머리가 이상하다고! 이태기 대바대 1400시간은 살인마의 것이다 생존자를 위한 시간 따윈 없다 나 머리가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 아 나 머리가 이상해 아 나 머리가 이상해 아 나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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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 으응 요. 택발 garments 오이 이 shortage 너 감기 들렸어? 4리스트 등장이장lle 여긴 어디지? 나가야되는데 아 나가야되는데 이거 Т Levelenced 크하핳핳핳핳 알렐루야 하하핳핳핳핳핳 아!! 으흐흥 이탑기 통제님의 신앙에 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싱하이 편집사님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흐..흐흐H 탈출... 탈출.. 탈출 탈출!! 문터 Delaware 와아 근데.. 아 진짜 0 . 1초 라도 늦었다면 어 나는 그 사악한 이 사단의 그 마수에 빠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디 아 나 좀 쉬었다 할래 아 힘들어 지금 아 감기 감기가 도질 것 같아